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담고 전하고 하는 메시지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육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하지 않고 시달립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배부르면 불안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다시 불안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또 뭐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나 인간은 배불로도 불안하고 배고파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면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반드시 찾아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한 번도 몰랐다. 이걸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찾아내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낙심했다. 나는 뭔가 막 불안하고 포기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한 번도 찾아내야 합니다. 왜 한 번이냐. 사람이 한 번 그 맛을 보면 못 입거든요.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영적인 세계가 답을 찾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도 있고 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육적으로 거기에 소속돼 살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젖으로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밥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래 어원은 고깁니다 고기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지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고기 같은 것을 너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젖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밥은 고기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생존을 하는데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한 스무살까지 맨날 젖만 먹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장애인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양식적으로 죽든가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된다. 제가 옛날에 된장차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된장국물만 계속 마셨었어요. получается, 제가 그냥 먹었을 때 소의 파스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 달을 그때 한 달을 해서 한 십 몇 킬로를 뺐을 때거든요. 제가 한 달 동안 먹었을 때 이 숯을 한 달 동안 10kg을 먹었을 때거든요. 진짜 누가 이런 말만 해도요. 이 분노가,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예민해져서. 여러분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분쟁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자촌이 분쟁이 많을까요? 원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지낼 것 같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빈곤하면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잘 안 싸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면 아, 저 위선자.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 매달 싸우니까. 매달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냥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매달 싸우고 싶어요. 얼마 전에 나성주 목사님이 딸이 장애인이잖아요. 이렇게 차를 내리면서 탁 열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걸 못하니까 문을 확 열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벤치차였어요. 그 옆에는 벤치차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려서 이렇게 딱 보더니 자기 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됐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나성주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래도 이거 내가 수리 어떻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줘든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요. 근데 그 차가 내 유일한 재산이다. 내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시기하고 분쟁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에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옳으냐 그르냐 희생,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따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딱 보세요. 요셉 보세요. 형들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우랑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보는 다른 축복,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하는 거 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 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더 높은, 더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와 함께 계속 짖고, 계속 계속 нерв해고, 그념고. 그럼 우리의 최종 уровня는, 우리는 아직 더 많은 골이 있는지. 그래서 뭔가 있는 애들은 웬만한 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별로 안 됩니다. 그녀도 다 컸는데도 부모한테 짜증내고 성질 내고 하는 애들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중요한 축복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ругаются с родителями, ссорятся, эт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 видят своих целей, не видят будущего. 그래서 렘넘들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원래 예민해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엄청 좋고 내가 원했던 거, 이런 날, 그날 화가 나던가요? 뭐, например, давайте задумаемся, тот день, когда все идет по вашему плану, вы счастливы, разве вы выражаете свой гнев или раздражение? 아주 작은 것도 예민한 사람은 사실은 그 작고 예민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축복을 못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люди,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злятся и нервничают из-за всяких мелочей,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не просто это их характер, а они не видят благословений.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시계 분쟁, 질투가 많았죠? 아, вот, в коринфянской церкви, почему начались всякие раздоры и завист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네, 이렇게 본 거거든요. И почему, когда Павел посмотрел на эту коринфянскую церковь, он сказал, вы как младенцы,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кушать взрослую пищу? 그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싸우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И получается, он говорил, не об одном человеке, а о всей церкви, что они как младенцы себя ведут. 아, 영적 축복을 못 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И это был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го, что эти люди не видели духовных благословений.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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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만 보고 지금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거죠. И поэтому начались, значит, всякие непонятные вещи в этой коринфянской церкви. Люди начали завидовать друг другу, ругаться, вести сплетни. Коринфянская церковь была сделана из людей совершенно, абсолютно духовными людьми.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러면 누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Например, если мы вас спросим, что такое коринфянская церковь, кто самый первый в вашей голове возникнет? Это Прискила и Акила супруги. 이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И с этих супругов началась, значит, началась становление коринфянской церкв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중에 프리스, 아굴라 같은 이런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도 없지? 이런 얘기가. И тогда Павел, он был расстроен, потому что начинала ту церковь с таких духовных личностей, как Прискила и Акила, и, значит, церковь пришла к Краху. И на самом деле Акила и Прискила супруги бы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идели духовные благословения. 그래서 이 부부처럼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려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И мы, которые люди знаем историю Прискила и Акила должны следов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примеру.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не перед людьми служу, а только перед Богом. 여러분, 그 내용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했고, 바울은 처음에 영접을 시켰고, 그다음에 아볼로가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게 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냥 가서 나는 복음 전에 영접시켰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와서 너희들을 양육했고, 이런 일을 우리는 했다. 그리고 5절에 написано, кто Павел, кто Аполлос, они только служители, через которых вы веровали, потом, поскольку каждому дал Господь. 그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бы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им великим дело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поллос이 너희를 성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오, 성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абсолютная Божия план, абсолютная Божия, значит, суверенитет. 왜 고린도 교인들이 두 팝으로 나눠줬었죠?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 아니요?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ачали терять завет. 아니야, 그래도 양육한 사람이 다 아니요? 이게 최고 아니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다 아니요? 또, 아니야, 그래도 나를 관심 갖고 나를 그냥 케어해 준 사람이 다 아니요? 뭐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даже среди наших верующих есть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по-другому и если они высказывают свое мнение, то начинаются какие-то ссоры. 바울이 뭐라고 하자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но 바울 сказал, что у нас ничего нет. 아니, 은혜로. 내가 은혜 받아서 받은 은혜 때문에 말해준 것 뿐인데, 믿게 하신 분도 여호와여, 성장시킨 분도 여호와여. Он сказал, что не мы взрастили нас, и никто нас не взрастили, но только Бог взрастили наш духовное состояни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라는 거예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сть абсолютность Бога, и что только Бог взращивает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и поэтому каждому из нас нужно пустить корни в Слово Божье.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и есть три основных послания. 갈보리산의 언약. завет голгофской гары. 갈보리산의 언약. соглашение лионской гары. 마가다라빵의 언약이 나의 인생을, 모든 걸 변화시킨 거라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и завет горницы марка. вот эти вот три завета, которые полностью меняют мою жизн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только по Божьей благодати мы получаем вс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요. и только когда Божье царство на нас исходит, мы получаем все.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и только когда водительство Духа Святого в нас, тогда мы получаем все. 나머지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걸 뭐 주장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и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ни наши усилия, ни наша какая-то гордость не поможет нам, но только Бог взращивает на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거 있다고, 나를 알아.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건가요? но мы чаще всего говорим, я, я, я так сделал. и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о нашем младенческом духовном состоянии. 주의 일을 하다가 막 섭섭해가지고, 서운, 안 알아준다 서운해. 하이구야, 주의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의 은혜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지. 뭘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겠습니까? и часто люди н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признание других людей и начинают говорить, что это я сделал.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только благодатью Божией, только Божьим взращивание мы можем все делать.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래도 선생님, 장원님이, 목사님이 한 게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아니다. 다 하나님은 은혜지만, 굳이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 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и на самом деле, чаще всего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нимают вот эту тайну, они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это не я сделал, это все Бог, и люди вокруг меня помогли руководством Духа Святого.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아, 그렇죠, 내가 한 거지. но самый глупый человек может говорить, это из-за меня, это потому что я. 요셉 보세요. 야, 왕이 그러잖아요, 요셉 보세요. 네가, 네가 꿈을 참 해석을 잘하는구나. 이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и вот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на 요셉, когда он, значит, ему снились сны. 저는 꿈 해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когда ему снились сны вещи, это не было силой, значит, 요셉이 сделано. 만약에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해서 꿈을 해몽하도록 한다면, 저는 그 신분을 할 뿐입니다. и если бы, скорее всего, 요셉 сказал, что это моими силами начал хвастаться,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бы не произошли вот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мировые. но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Я 꿈 좀 해몽을 좀 합니다. 제가 한 해몽 합니다». 거의 자기를 드러낼 거라는 거죠. и чаще всего в наше время есть тоже люди,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Вы знаете, мне часто снятся какие-то вещи из сны, потому что я такой особенный человек».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순간부터 분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и когда люди не принимают это, значит, э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ому снятся сны, он может впадать в гнев. 나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우리는 섭섭해지는 겁니다. и чаще всего мы люди такие, что если мы не получаем признания других людей, нам становится грустно. 거기서 교만해지고, 거기서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и тогда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мы начинаем гневаться, мы начинаем обманываться.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мы должны признать и схватиться за эти три завета, Голгофская горы, Лионская горы и Горниц и Марк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Нан кристос,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Он сказал, что я ничего, все принимаю за сор, кроме креста». «А,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한 게 어디 있느냐고, 바울 선생님이 파가 우리 있다고, 바울은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и вот когда Павел услышал, вот эти вот всякие распри в коринфянской церкви, он подумал,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юди не знают важного.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언약 딱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и поэтому все, что нам нужно делать, это держаться, завета, молиться и ждат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께 성도들이 그 감남산 언약을 딱 받는 순간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Если мы посмотрим, Деяния 1.14, там значит, все верующие пребывали динадушно в молитве.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На самом деле те, кто может молиться, люди считаются духовными созданиями. 사실 기도가 힘들다, 그건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а людям, которым трудно молиться,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они не знают духовного.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가 엄청 힘든 겁니다. и люди, которые впали в плотской, им очень трудно молиться.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но для людей духовных молитва, это что-то естественное. 자, 그래서 이 언약적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мы начинаем молиться, обязательно слово оно исполнится, и молитвы будут услышаны.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и тогда, когда мы начинаем молиться 24 часа в сутки, потом мы получаем ответ 25 часов. 왜냐하면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мы получаем слово, и это слово исполняется через молитвы.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И Павел так сказал, если мы верим, что мы духовные люди, то нас должно беспокоить только Божье. 물 준 거, 심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плотское или мирское, это ничто. 우리 7절에 얘기하잖아요. 심은이나 물 준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И в 7 стихе говорится, посимую насаждающий, поливающий есть ничто, а все Бог взращающий.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И нам нужно тоже с вами принять, что мы ничто. 나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라고 하라는 거죠. И это не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мы должны себя принижать, но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мы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Божью абсолютную суверенитет. 그래서 이게 정말 되어진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가능한 겁니다. И такие люди получившие вот этот ответ,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людьми, как Галатам 2.20.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크리스토가 사는 것이라. как говорится, что и уже не я живу, но живет во мне Христос.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할 게 없는 거예요. И поэтому мои мысли, мои суждения уже не важны.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И уже становится человеком духовным. 이런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도 매력적입니다. И такие люди становятся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имеют харизму и влияют на ход событий. И вот например,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чуть-чуть сделал, сказал, это я сделал, посмотрите, как я хорошо сделал. 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много сделал, но говорит, нет, это не я, это все мы вместе сделал. И кого будет больше, значит, признание от других людей.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겠어요? И например, кто постоянно хвалится собой только. 만큼 해놓고서, 회사가 말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거기서 막 피켓 들고 대모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도, 아, 난 한 게 없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И вот например, вам будет нравиться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даже маленькое сделано,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просить у вас подтверждение, его хороших дел, либо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удет много делать, и постоянн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это мы все вместе сделали. 내가 옛날에 단구구유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송도가 있었어요. И вот раньше был прихожанин, значит, из оконду. 아, кон구구유구나, кон구구유. из оконду. кон구구유 다니는 분인데, 그 사람이 노주위원장인데 우리 교회에 송도였었어요. вот, значит, был один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стоянно приходил в нашу церковь?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내가 가봤거든요, кон구구유 일하는데 갔더니, 이야, 출하장에서 일하는데, 그 지게채 하나 놓고, 여덟 명이 일하는데, 일곱 명은 저주께 족구 하루 종일 하고, 한 사람이 하나 띄어서 올려놓고, 띄어놓은 사람이 이왕에서 족구하면 다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 거를 여덟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명이. И получается, вот этот человек, он работал на этом заводе, и выполнял работу восьми людей. 야, 나 그거 보면서, кон구구유 망하겠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И как бы я посмотрела, думала, Боже,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일 안 했더니, 한 시간도 일 안 한대. 그런데 여덟 명이 월급은 다 받아. 그런데 그 노조위원장도 미안한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심하긴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임금 더 달라고 데모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거기서 매일 족구하던 인간들이 데모할 때는 힘이 나가지고, 왜 운동하면서 체력을 딱, 이것들이 현석 들고 제일 앞에 나가서 데모하는 거, 우리 저기 뭐지, 노동, 임금 올려달라고. 야, 나는 그거 보면서, 참 기가 찬다, 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Это были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вообще не работ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стоянно отлынивали от работы. Они в первых рядах стояли и просили повышения зарплаты. И вот поэтому, как бы из-за этого, вообще полностью разрушился этот работ. Получается, люди делали чуть-чуть, а просили, как будто бы делали чуть-чуть. 누가 하더라도, 이 열심히 하는 사람, 피곤해서 오지도 못했다고, 집에서 자느라고. А люд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ли усердно, они уставали и больше не приходили на этот завод. 세상도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 필요한 사람이냐. И мир точно такой же. то есть, мир тоже потапает в таких делах.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은 현장에 반드시 임합니다. если духовные святые точно соблюдают завет, наступит, значит, свет.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거든요. 이거, значит, значит, люди были, первой конференанская церкви, это 브리스кила и Акила.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давайте 9 стих сегодняшний посмотрим.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написано, ибо мы саработники у Бога, а вы Божья Нива, Божья строени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что это значит? 이게 브리스 아굴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исповеди 브리스килы и Акилы. 바울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Павел, значит, одним духом пребывал с этими людьми. 나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밭이다는 거예요, 내가.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они вместе собрались и делали Божье дело.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곡식을 심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밭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мы саработники у Бога, а Бог уже строит.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мы Божья Нива. 엄밀하게 바라며 나는 내가 곧 교회다, 이 말이에요.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мы церковь.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잖아요. и, значит, в 10 стихе говорится,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вы, значит, те, кто просто саработники у Бога.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을 교회로 응답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такие люди, которые знают духовный мир, они знают, что желает Бог. 육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지, 전혀 관심 없어요. 아, люди, плотские, они только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себе. 여러분 있는,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и, таким людям невозможно построить церков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и, а мы люд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оставить настоящую церков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무슨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мы сотрудники у Бога. это что значит, что мы делаем работу у Бога?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는 바울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세계보고 말을 했던 겁니다. и, 아кила и 브리스кила, они не следовали за Павлом, но они понимали свою ценность и ценность Бога, и поэтому они сделали дело Бога. 육신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좀 알아주면 하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러거든요. но плоские люди чаще всего делают перед глазами людьми, а когда никто не видит, ничего не делают.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난 동력자여,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а духовные люди, значит, они не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я на других людей, но они как сработники Бога, как Божья Нива, как Божья строение. 단임 목사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и пастыра многие делают работу не потому что они хотят эту работу делать, н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знают, что они сработники Бога. 브리스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 할 때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혜 속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가 엘리 제사장의 무능 때문에 낙심한 적 있었나요? 하나가 엘리 제사장 보면서 아 나 엘리 제사장 동력자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 И люди, которые знают св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которые сработники у Бога, они не будут смотреть на других людей, но они будут точно знать, что они те люди, которых Бог использует. 나는 하나님의 밭. Он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что я Божий Нива.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Они будут говорить, что я Божий дом, Божие строение. 그래서 이 브리스 아굴라가는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И поэтому 브리스 킬로야 킬로 тогда понял почему они должны делать движения проповедования. 내가 왜 교회를 선교해야 되고 내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느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И они поняли о том, почему они должны строить церковь, почему они должны постоянно созидать церковь. 하나님이 동력자로 나를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밭을 만들어서 세게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Потому что они поняли что они работники Бога и что они Божья Нива и что они как Божий до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 아굴라를 볼 때 빛의 경제를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И поэтому Богу ничего больш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как благословлять значит полностью бизнес Акилы и Прискилы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이 브리스 아굴라는 뭐냐 난 바울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전도선교를 위해서 난 생을 걸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И вот как в Римлянам 16.3.4 написано что они стали достаточно благословлены экономически чтобы выполнять мировые миссии. И вот знаете в то время Рима значит имена Акилы и Прискилы были такими звучащими. 천안 해도 충 으로 있고 봉 주로 있고 이렇게 이봉 주로 있고 뭐 충 으로 그러잖아요 서울 가면 테란노 있듯이 로마 에요 브리스 아굴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И вот получается как Корея есть определен направление улиц название тоже улиц так и в Риме было вот такой улица Прискилы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쓰셨는지를 우리는 상상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운 교회에 다른 성도들은 그냥 내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러고 있으니 바울은 답답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이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요 후대와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위 18장 4절에 보면 브리스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을 때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 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있으니까 가족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뭐 했냐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시작할 때 뭔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두 사람이 힘들게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디부터 갈 것 같아요 돈 벌어내래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거래 첫 뚫고 이러기 쉽겠죠 다 망한 상태에서 다 망한 상태에서 먹고 살려고 장사 시작했으니까 관심이 육신적인 거 가질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오는 약 한 사람 만나야 되고 잡아서 한 사람 만나야 되고 돈이 하면 계속 짝을 벌어지고 수업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지만 관심으로 육신적일 수 있어요. 무엇이 주업이고 무엇이 부업이냐 명확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게 주업이 되어버리면 특별한 인생 작품을 못 남깁니다. 보금을 위해 사는 것이 주업이고 경제는 부업이 되어야 돼요. 부업이라고 해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후대를 찾아다니는, 후대를 세우는 회당으로 들어가서부터 시작된 교회에요. 영에 속한 자의 사명 중의 사명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톤 시대를 인도받자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의 사명이에요. 전 성도님들은 사실 후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렘난트 한 명은 한 시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 한 명 때문에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다윗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엘리사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어요. 엘리사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이라.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우리가 렘난트 운동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영에 속한 자의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왜 우리의 렘난트 운동에 집중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렘난트 운동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세 가지 뜻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뱉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렘난트 운동을 받을 때, 우리의 렘난트 운동을 받을 때, 우리의 렘난트 운동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청년부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다들 쭈피쭈피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체를 나로 둬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나를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렘난트 운동을 받을 때, 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꿈을 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한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저 시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능할까요? 아, 저는 못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스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부리사 아굴라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바치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를 원했던 게 부리사 아굴라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죠? 여기에 답을 못한다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뭘 어마어마한 희생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사실적인 이십 사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나요? 이런 기도가 나하고 무관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나하고 무관한 기도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누구는 못해요. 그 기도는 첫날 만나라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불이 싹 올랐으면 세 개 보고 말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인재 좀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누굴 보내, 보내. 내가 결단하면 되지. 아니,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테니까 돈인 사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겁니까? 저는 빛의 경제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빛의 경제 받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는 지구에 대한 관심 없나요? 나는 Бож이의 인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욱더 복불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베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베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주여 저의 역사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내 이 역사에서. 그래서 이게 근본 치유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아예 확증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 근데 주여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1장 25절 한번 볼까요?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뛰어난 것이다. говорится, что немудрое Божие станет премудрым, немощное Божие станет сильнее человеков. 저는 우리가 근본 치유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я желаю вам, чтобы вы получали первое исцеление.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않아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что даже если я ничего не могу, но Божья сила через меня действовать будет, и я смогу вс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Господь, благодарю Тебя. 영의 속 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깊이 있었던 불신앙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и я благодарю Тебя за то, что ты сегодня дал благословение понять того, что, то неверие, которое глубоко в моем сердце мы разрушили сегодня.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난 하나님의 바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담대한 고백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и я исповедую, что я стану человеком таким,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аботником твоим, Нивой твоей и твоим домом. и я прошу Тебя благослови, как акилу и прескилу мой бизнес, чтобы свет на экономику упал.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2, 3, 7, 5,000 종족 살리는 주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и я прошу Тебя, используй нас, чтобы совершать Твое дело, чтобы мы могли ставить церкви по всему мир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и я молюсь и верю, что Божьи благословения сейчас и вовеки будут со мной. Аминь.